여러분 드디어 갑니다 많은 분들이 꼭 가보라고 하셨던 대구 왕거미집에서 뭉튀기를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여기는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유명한 맛집이 됐을까? 그래서 제가 사장님에게 여기만의 비법을 뭔지 여쭤보고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 3시간을 달려 도착한 대구 왕거미집입니다 3시 40분부터 영업을 시작하는데요 저는 3시 38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식당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차있고 밖에서도 계속 손님들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이날이 수요일이었는데도 이렇게 오픈런을 해야 될 정도로 사람이 많아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메뉴는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저는 오드레기와 뭉튀기를 주문했습니다 밖에 보니까 연탄불 위에서 불맛을 제대로 입히면서 양지머리와 오드레기를 굽고 계시더라고요 와 이 비주얼도 비주얼인데 냄새까지 맡으니까 야 이걸 안 먹어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포장을 기다리는 동안 사장님께 여기만의 뭉튀기 비법이 뭔지 살짝 여쭤봤습니다 하얗게 잘라내는 건 어떤 거 잘라내시는 거예요? 힘줄은 생으로 씹으면 질겨서 식감에 거부감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고기만 씹으실 수 있도록 다 잘라 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단가도 비싸기도 하고 그런데 다른 집 가면 저게 엄청 많이 붙어있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저는 보통 이게 손이 많이 갈 작업이라서 네 맛을 위해 이렇게 정성이 많이 들어가다니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최대한 신선하게 먹기 위해 바로 청주로 돌아가겠습니다 식어 참아서 이건 약간 좀 들고 가시다가 아 네네네 아 얘는 따뜻하게 먹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좀 시꺼됬랑 같이 여세요 알겠습니다 10만 원이요? 10만 원이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청주로 가겠습니다 빨리 가야 되겠다 이거 저 아이스팩이 녹기 전에 안전하게 가볼게요 2시간판 운전하고 온 게 힐링 힐링 오드레기 와 향이 연탄불에 괜히 하는 게 아니구나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향이 와 거의 뭐 날것 그대로의 양념장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보이나요? 알라리 이게? 와 그리고 짜잔 뭉튀기입니다 뭉튀기입니다 자 이거 얼른 담아 볼게요 먹기 좋게 짜잔 완성됐습니다 자 뒤지워볼게요 후업 오드레기도 더 따뜻하게 먹기 위해서 살짝 볶아줬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향이 좀 날아가는 거 같아서 다시 통에 담아서 향을 입혀줬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자렌지에 30초에서 1분 정도만 살짝 돌려서 드셔보세요 자 이렇게 준비한 오늘의 음식 제대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먹는데 술이 빠질 수 없죠? 짜잔 선양소주 먹어 보겠습니다 선양소주 먼저 짠 어우 좋다 깔끔한데?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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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식감 소리로 느껴지지 않나요? 꼬들꼬들한데 씹으면 씹을수록 그 연탄불 향이 슈워 악 입안가득 퍼지는 게 캠핑 가서 먹는 그런 느낌인데요 와 짠 진짜 고소하다 구이들은 아무것도 안 찍어 먹어도 너무 맛있네요 다음엔 1박 2일 잡아서 가서 먹고 한잔 하고 와야 되겠어 그럼 대망의 뭉튀기 오 아니 이거 돌리는데 왜 침샘이 자극되지? 근데 이거 와 이거 때깔이 진짜 장난 아니다 와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오 뭐야 양념장 오 뭐야 양념장 엄청 맛있어 짠 아 뭉튀기를 먹고 이렇게 다르다고 느꼈던게 뭉튀기의 그 탱글탱글하고 쫀득쫀득한 식감이 살아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진짜 야들야들하면서 되게 부드러워요 와 이게 아까 그 손질을 다 직접 하셔서 그런건가? 와 시원하게 얼음컵해 짠 아우 진짜 이런게 행복이다 이 술은 사케나 이런거 먹는것처럼 약간 달달하면서 쓴맛이 거의 안 느껴지고 되게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얼음컵에 타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좋았어 짠 짠 아아 아참 요거 이 640ml짜리 가성비 구성은 GS25에서만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선양소주 자체는 전국에 있는 모든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아마 지금 이제 편의점 가서 소주칸 딱 보면은 어 뭐야 선양이 있었잖아 싶을걸요 한번 가서 확인해보세요 음 아니 요즘 인스타 같은데 보니까 육회를 차돌박이에 싸먹는게 유행이더라구요 저는 뭉튀기에 싸먹어 보겠습니다 야 따로 먹읍시다 너무 아까운데? 뭉튀기? 아니 근데 진짜 신기하다 우리가 보통 생고기랑 구운 고기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하면 구운 고기가 더 맛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뭉튀기를 먹다보니까 또 구이에 손이 잘 안가네 뭐야 뭉튀기 너는 감사합니다 짠 아우 아니 되게 순해서 그런지 이런 뭉튀기 같은 고기랑 진짜 잘 어울리는데요 술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플렉스 가자 음 짠 근데 진짜 취했다 하하하 제 술 버릇이 자꾸 웃는 거여가지고 지금 하하하 계속 웃어가지고 일단 한잔 하시죠 이게 마지막 잔 해야되겠다 짠 아이고 제가 INTJ라서 뭔가 스스로 절제하는게 많은가봐요 근데 이게 술 먹으면 해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빵긋빵글 거릴 수가 없다 하하하 그래서 술은 그만 먹고 하이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짠 GS25에서 판매한다고 했잖아요 얘도 GS25에서 판매를 하거든요 블루레몬에이드 얘랑 같이 해서 하이볼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타카미 쟤 큰일 났다 너무 맛있을거 같은데 짠 하 비췄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와... 근데 얘는 안주가 필요 없는 맛이네 더울 때 요렇게 한잔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강추 하지만 뭉튀기와 어울리는 건 오리지널 선양 소주라서 왕거미집 가면은 오드레기를 한번 꼭 시켜서 드셔보세요 오드레기를 주문하면 오드레기와 양지머리를 같이 구워주시거든요 하나로 두 가지 맛을 즐길 수 있어 그리고 제가 아까 여쭤보니까 오드레기를 더 많이 해주세요 하면은 오드레기 비율을 좀 더 높여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사실 다음에 가서 먹으면 혓바닥구이 꼭 먹어보고 싶습니다 이 우서리 잘하는 집에서 먹으면 진짜 약간 사르르 녹으면서 되게 맛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포장을 안해왔어 나중에 가서 먹으려고 조만간 한번 다시 대구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구분들은 진짜 너무 좋겠는데요? 이런 집들이 막 근처에 있어가지고 부럽다! 한 잔에! 짠! 아니 그러고 보니까 양념장 얘기를 안 했네 진짜 신기하네요 아니 이렇게 보면은 고추 덩어리가 막 있고 마늘도 이렇게 그냥 큼직큼직하게 송송송 썰어서 이렇게 딱 들어있잖아요 근데 막상 먹어보면 그 안에 약간 단맛 약간의 뭔가 감치맛 이런 게 같이 섞여있어가지고 너무 맛있는데요? 진짜? 난 예술이야 땡ино brochShed 엄청 미치기 ㅇㄹ이랑 konkurs carriers 종류 두툼 tabii 여기 양념 너무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먹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뭉튀기를 여러 번 먹었는데 그 위에 또 다른 뭉튀기의 세계가 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가끔 댓글로 저건 진정한 뭉튀기가 아니야? 이렇게 댓글 쓰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니 나는 맛있는데 왜 그러시나 했는데 이런 걸 드셔보신 분이라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각자의 매력이 다 있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긴 힘들지만 뭉튀기가 이런 맛인 줄 알았는데 약간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어진 느낌? 그리고 이거 선양소주 알코올 맛이 거의 안 느껴지고 되게 부드럽게 넘어가서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 블루레몬 에이드랑 섞어서 드셔보세요 진짜 엄청 잘 어울립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제가 먹어봤으면 하는 대구 맛집이 있다면 댓글로 좀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아이들과 같이 갔을 때 좋은 맛집 이런 것도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더 좋고요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이제 그만 이제 그만